한서준 서준 오빠다! 오빠! 오빠 나 음방 1위 한 거 어떻게 알고 꽃까지 사왔어? 자 야 어? 넌 손 없냐? 네 손 약 있지 그럼 그 손으로 직접 주어라 엄마 어? 스케줄 끝난 거면 임주경도 일 끝난 거죠? 어, 우리도 집만 올려놓고 퇴근을 했어 퇴근해 주경아 아, 아니요 이거 제가 다 올려놓고 가 갈게요 그럼 응 가자 저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봬요 뭐야 진짜?